안녕하세요. 키링키즈에요. 오늘은 저는 한국어, 영어, 불어, 머리, 어깨, 무릎을 해볼건데 알아듣나 모르겠지만 해볼거에요. 영어 사람이랑 English and French and 한국어랑 다 섞여서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코랑 눈이 기나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좀 더 빨리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코랑 눈이랑 키이랑 입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대겹살을 해볼거에요. 얘들은 술 했죠? 근데 이 무대는 운동하라고 만든거에요. 이제 키링키즈 운동하는거거든요. 하나, 둘, 셋, 가 mare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코랑 눈이야 아깨, 다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이제 다른거의 이름 시작 이제 영어로 해볼거에요 하나, 둘, 셋, 가 영어를 좀 깜빡했어요 노래들을 부러를 너무 많이 해서 부러만 더 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랑 영어 부서 그렇지 않아요? 그냥 영어는 뺄까요? 알겠어요 부러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씨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게임은 지금 바이바이